원래 하시려고 했던 노래와 다른 게 나갔습니다. 여러분들을 즐겁게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주신 LPG분들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멋있네요. 마지막까지 당황하지 않고 멋있게 해주셨습니다. 자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구장 특살무대에서 함께하고 있죠. 이준기의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 특집 공개방송입니다.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아쉽지만 아쉽지만 안 아쉬워요? 아쉬워요. 아 좀 해봐요. 네 좀 아쉽습니다만. 벌써 오늘의 피날레를 장식해줄 마지막 무대가 되겠습니다. 일단 이 무대는 여러분들께서 좀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. 상당히 우리 국방원부원을 대표하는 힙합 뮤지션들이에요.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좋아하시네요. 이분들의 무대를 할 때 일단은 앉아서 보시면 안됩니다. 여러분들 좀 거두기 조심하시더라도 일어서셔서 신나게 놀아주시고요. 일단 이거 한 번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에이요! 아시죠? 에이요! 에이요! 몰라요? 에이요! 에이요! 국방원부원에는 최고의 환상콤비! 힙합! 아 jeg! ㅇ... 아휴! 아휴! 감사합니다.